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왔냐구? 마녀 넌 지옥 급식은 면했지만 지옥 시험은 봐야 돼 왜? 다시 능력 돌려줬잖아 잠시 동안이나마 설아의 능력을 빼앗았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겠지? 안돼 안돼 시험만은 제발 지옥 시험으로 가라 어? 어? 여긴 천국이다 맞아 천국이야 또 금지옥스네 어? 저 오늘 또 급식 먹어요? 아니면 말랑이 거래? 아니 넌 오늘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이라니 어? 시험 싫은데 아니 재밌을걸? 문제 한번 풀어보렴 재미라니 어떻게 시험이 재밌을 수 있지? 천국 시험지 1번 문제 신이 낳은 아기는? 신이 낳은 아기? 낳은 아기? 예수님? 뭐지? 넌센스 퀴즈에요? 응 맞아 힌트를 한번 줄 수 있어 아 그럼 저 힌트 주세요 알겠어 신이 낳은 아기 신은 영어로 G-O-D 가시라고 하지? 힌트는 여기까지야 어 맞아요 가시라고 하죠 갓 아기 어? 어 갓난아기? 저 정답 저 갓난아기 맞아 정답이야 아 진짜 재밌다 갓난아기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진짜 천재가 천재 음 나도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거야 아래 더보기에 출처가 있는데 거기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 아하하 나도 틈틈이 보면서 공부해야겠다 친구한테 써먹어야지 하하하 좋아 다음 문제도 풀어보렴 좋지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장래희망을 쓰시오 음 장래희망이요? 어 장래희망 어려운데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어 피아노 치는 것도 좋고 작곡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직업보다는 이런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해 봤어?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 네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설화 너의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왜요? 내 질문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대답 고마워 백설아 100점이다 오 백설아 100점 좋지요 지옥에 와서 시험을 보던 내 발자야 지옥 시험지 1번 문제 사파리 공원 입장료는 얼마일까요? 사파리 공원?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안 가봐도 딱 들으면 알 수 있어 딱 들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는 못 맞춰 힌트를 줘 힌트 알겠어 힌트를 줄게 사파리 공원 그 말 속의 숫자에 집중해 말 속의 숫자? 힌트를 주니까 더 못 맞추겠어 오키님들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포기 포기할 거야 포기한다고? 그래 포기 다음 문제 맞출 거야 이번 문제 답 알려줘 궁금해 죽겠다고 알겠어 정답을 말해줄게 정답은 4820원이야 왜지? 사파리 공원이니까 사파리 공원이라니 웃지마 짜증나니까 하하하하 진짜 싫어 다음 문제 맞춰야지 이번 문제 악마랑 딱지치기 해서 이기시오 두 번째 문제는 나랑 딱지치기를 해서 이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점수는 50점 좋지 나도 한 딱지치기 하지 좋아 하하하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 차례지 예스 뭐야? 고시였어 응 마녀 너는 0점이야 안돼 0점을 맞다니 엄마한테 혼나겠어 이거야말로 지옥이야 백설아 100점 정말요?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시험지 너무 좋지요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하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시험 보기 대천국 오마이비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님을 사랑하는 오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키 사랑해 제가 평소에 선물과 편지 등을 보내고 싶었는데 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보니 주소가 나와서 바로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마이비키 영상중에 박세인과 오비키의 말랑이 거래하는 영상을 자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아는 피아노를 잘 쳐서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엔딩 쏘는 꿈도 노래가 좋아서 매일 듣고 있어요 비키님 정말 사랑해요 업로드되는 영상 기대할게요 오키 드림 우와 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써요 글씨도 너무 또박또박 잘 쓰고 나보다 잘 써 우와 글씨도 잘 쓰고 진짜 잘한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 번 더 포장돼있네요 우와 맛있겠다 마이치더라 우와 와우 다음 선물은 두고두고두고 오 마이비키 스킷이다 최고다 너무 최고야 우리 오키님 편지랑 스킷이 그리고 사탕도 감사합니다 이거 친구들이랑 나눠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네들 오우 우와 오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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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